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다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람나라임과 아람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삼만이천대와 마가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매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울어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유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압과 그 주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유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상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유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침해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칠천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안문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